제 와이프가 그림을 집에서 미인에 반한 것 이게 동영상으로 지키는 건가요? 집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에 눈에 아니라 옆에서 그냥 물정으로 긍정적으로 나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불러주세요 오늘 전시회를 처음 왔는데 나름대로 뭔가에 보람도 있을 거라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